기상캐스터 배혜지 올림픽 시작 전부터 일본 내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독도 표기, 도시락, 침대, 이순신 장군의 글귀 현수막 철거 등의 이슈로 쓴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계 평화를 기리는 올림픽 개막식에 일본 궁극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제창되자 이래도 되는 건가? 비판하는 언론 보도도 여럿 나왔는데요. 기미가요가 언제부터 일본 국가였는지 몰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시 후 팩트체크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해낸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에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0 도쿄올림픽이 한창이죠. 네. 코로나 상황 악화 또 푹푹 찌는 날씨에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 소식에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TV를 보게 되는데 연일 한일 간의 신경전이 계속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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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본 궁극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는데 그런데 이 기미가요가 일본 국가 아닙니까? 네. 일본 국가가 맞습니다.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올림픽인데요. 여기에서 일본 궁극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불려졌다. 이런 점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우선 연합뉴스가 23일 일톡가수 궁극주의의 상징 논란 국가 기미가요 불러라는 제목을 출고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본의 정상급 가수인 미샤가 궁극주의의 일본을 상징한다는 논란이 있는 기미가요를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한 트위터 이용자가 지금 도쿄올림픽 개막식 보고 있는데 노래가 나오니까 할머니가 듣자마자 따라 부르시길래 뭔데 이런 걸 아시냐 했더니 김요일 안 부르면 엄청 맞았다. 어릴 때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알고 있다고 이런 내용이 글을 올렸고요. 이게 좀 반향이 커서 28,000회 이상 리특이 됐습니다. 소중림도 화제가 되니까 언론을 받아 썼는데 2대 1기는 이 내용을 도쿄올림픽에서 김광에 나오자 따라 부르는 할머니 소름도다라는 제목을 기사와 했고요. 또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 바리버뉴스 순위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소나 요즘 한강제를 감안해 나올 수 있는 기사인데 이후에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 인터넷 밑에는 일본 왜 일어나? 일톱가수,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의가 열 차한다. 또 다른 밑에는 궁극주의의 상징이 김의가 꺼낸 도쿄올림픽, 배려 없는 일본 이런 식의 제목의 기사를 출구했습니다. 네, 김의가요. 우길기와 더불어서 일본 궁극주의의 상징이긴 하지만 일본 국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래를 찾아보면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폐전 이후에 공수적으로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진전 이후 사령부에서 못 쓰게 했는데요. 그렇지만 궁극주 시대에 세워둔 김의가요가 그 이후에 꾸준히 그냥 사실상의 국가로에서 사용됐고요. 그러다가 1999년 7월 일본에서 제정된 김의 국가에 관한 범죄에 의해서 복지적으로 김의가요가 다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일보도와 공기 기사를 보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 히노마루와 김의가요에는 일본 제국주의 역사가 배어있다. 히노마루를 앞세우고 김의가요를 부르며 일본이 벌였던 친약전쟁의 희생자인 아시아 이외 국가들에는 일본 궁극주의가 자행했던 과거서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히노마루는 일본의 국기. 네. 네, 일장기. 네. 그래요. 김의가요가 애국가처럼 일본의 국가라 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궁극주의의 기억이 아직도 사실 생생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김의가요의 가사 중에 천왕의 치세는 천대에서 8천대까지 이어지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걸 보면 해방된 지 이제 76년이나 지났지만 일본의 식민지비를 경험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 4월에 일본에 진출했던 한국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김의가요가 나오는 걸 듣고 기립박수를 쳐서 파문이거든 적이 또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본인은 모르겠다고 나중에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또 2014년에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일본 출연자에 대해서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썼다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이 좀 커지면서 당시 방통심의에서 방통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윤리성 위반으로 경고를 내렸습니다. 김의, 일본 출연자인데? 네, 배경음악으로 썼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사항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8년 2월 24일 평창 동굴비 때 SBS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메스트 스타트 경기 시상승을 중계하면서 생중계였죠. 김의가를 성축을 했습니다. 당시 1위가 일본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중심이 됐고요. 이거를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130권이 넘게 접수가 돼서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시상 장면을 중계하면서 불가패이었다고 문제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의가요가 일본의 공식 국가인 이상에는 올림픽 같은 이런 시상식에서 공식 국가인 김의가요가 울려퍼지는 건 사실 문제 삼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거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네, 사실 일본이 참가하는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일본 선수가 우승을 했을 경우에 일본 국가인 김의가요가 연주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이거 아니어도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해서 사기올림픽 폐막식에서도 당시 차기 개최국이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을 소개하는 영상에 김의가요가 삽입됐고요. 최근 열리는 야구나 축구 등 국가 대항 경기에서 당연히 현재 김의가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본 가수가 김의가요를 부른 것이 일본의 배경은 만행에 대한 주장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팩스에크로 볼 때는 의견이나 주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옳다 그러다 혹은 사실 사실이 아예다를 판정하기 좀 그래서 판정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요. 이 배경에는 최근 아카데나 한일 관계를 이용해서 조회수를 좀 올려보려고 일부 언론들이 좀 선정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다 보니까 어쩌면 일본으로서는 자국에서 개최된 올림픽 개막식에서 자국의 국가가 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런 것조차도 불쾌하다. 이건 만행이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이 됐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 전 지사가 이렇게 된 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다. 이거 팩트 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김 지사의 성이 확정된 이후에 2018년이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드루킹을 고발함으로써 고발했기 때문에 김 지사가 이번에 지혜경을 받게 됐다.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노코뉴스도 드루킹 고발이었던 추미애 김경수 결과 믿는다라는 제모 투자를 통해서 내용을 보도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100번 주재 중의 하나인 김두관 의원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찬성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자선 후보 1위로 만든 책임도 있고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겠다면서 자살할 건 헤드트릭 선수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많이 회제가 됐는데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 당시의 당대표 드루킹을 고발한 게 사실인지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직접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좀 보면 일단 논란의 시작은 방송 김어준 씨였는데요. 2017년 12월에 김어준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정보를 비난하는 포털 뉴스 댓글에 대해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2017년 12월 7일에 방송된 뉴스공장에서 포털에서 옵션 열기를 검색하면 각종 기사에 이 단어가 포함된 댓글들이 보이는데 이 댓글들이 모두 댓글 부자 같은 거다 이러면서 위에서 지지받아서 자신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복사에서 그냥 줬다 보니까 이 옵션 열기라는 내용과 상관없는 단어까지 그대로 붙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네이버 다운로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사가 순위 1위에 옵션을 기어 오르기도 했고요. 다른 소셜미디어상에서도 옵션 열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 이번엔 이게 매크로 주작이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민주당을 대표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2018년 1월 17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철저히 추적해서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월 18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또 해당 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판이 이어지고 좀 난감한 처지에 그래서 다음 날 1월 19일 바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고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네이버가 그리고 네이버가 수사를 의뢰했고 2월 31일에 민주당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일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발단은 김어리 뉴스공장의 발언이었고요. 수사 의뢰는 공식사회의 네이버 그다음에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문제가 됐던 댓글 조작을 진행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당호의로 나왔고요. 이를 주도한 김 씨는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쓰여 문재인 대통령 지지글을 올린 파워블로우의 모습을 가두었습니다. 좀 다른 반성으로 진행이 된 거죠. 이후 김 지사의 연료 의혹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은 허위법 특검을 드루킹 댓글 쪽으로 사건 조사를 특검으로 인용을 했고요. 이후에 드루킹을 굴렸던 김동훈 씨가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142만 개의 순위를 조작하는 리듬으로 2018년 3월 구속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지난 2월이죠.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거한 원조 판기를 확정했고요. 이후에 김 지사는 2017년 드루킹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용사직을 제안한 3.15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심 재판이 열린 이후 2년 6개월 만인 최근이죠. 대법원은 댓글 조작 점유가 있어졌던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선거는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일본 센다이 총용사직에 대해서는 무죄가, 혐의가 없는 걸로 가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본격적인 수사는 네이버의 고발이었지만 민주당도 고발을 했잖아요, 경찰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수감을 불러왔다는 주장.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대표로 있던 당시 민주당은 대표 조작 정황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여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대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서 조작이 시작된 것은 본격화된 것은 무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추미애 당시, 추미애 당대 대표의 경고 메시지와 민주당의 고발로 인한 수사가 결과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공모 의혹과 재결론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절반의 진실 정도를 보겠습니다. 네. 굳이 순서를 따지면 네이버가 먼저 한 게 맞긴 맞는데 이걸 순서를 따져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일단은 송영훈 기자님은 절반의 진실로 네. 이렇게 판정하셨습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 금 안턴 한식 부패 최저임금 인상에 문 닫았다? 이거네요. 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 그대로였고요. 이 내용은 수년 전 한때 전성기를 이뤘던 대기업 계열 한식 부패 사업 외식 사업에 위축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 보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운영하던 한식 부패는 승승장구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빅스위크로 불리던 CJ그룹의 CJ푸드빌의 계절 밥상은 54곳. 이랜드그룹 이랜드위치의 자연본복은 44곳. 신세기그룹 신세기푸드의 올바른 15곳 등 모두 113곳의 현식 때가 운영됐다. 그런데 2018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소면서 대통령 취임 직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7,530원으로 1,000원 이상 했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게 결정적 이유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업계 관계제를 이용해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영업 이용글이 한자리 수수빈인데 인건비를 도대체 수수료 올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실 계절밥상 자연별곡 올반 이런 게 한때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저도 점심때 저희들하고 많이 다녔어요. 네. 한식이고 해서 많이 이용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사라졌더라고요. 네. 매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기사 보고 의아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최저임금 상승 때문일까요? 네. 그래서 해당 업체 그 세 곳에 전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제 반응은 그중에 한 곳도 이 한식빅배 사업 축소의 결정적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지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영향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세 곳 모두 매장 축소는 전반적인 외식업계 트렌드의 변화에서 비롯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때 이제 외식업계 대세였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고객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서 좀 퇴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인데요. 이게 한식비가 처음 선보였을 때에는 뭐 15,000원 안팎의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어서 주로 직장인들 종종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외식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이제는 고객들이 많이 가지 않게 된 거죠. 또 이 한식비의 특징이 다양한 여러 가지 메뉴를 준비하는 특성상 마찬가지로 낫기 때문에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사업이 유지되는데 이 트렌드 변화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고객 감소가 직결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송영영 기자님이 직접 해당 업체 세 곳에 직접 취재하셨다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한식 부패가 문을 닫은 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결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모니터링한 프로그램 어떤 것입니까?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생생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 7월 12일부터 2주간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난 7월 12일 월요일에는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노동자, 사용자, 양측간 갈증이 늘 표출되었고 주장하는 내용도 차이가 컸는데요. 생생경제에서는 14일 수요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번 결정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교수는 하자로서 본인의 소신대로 입장을 밝힌 것이겠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경영계 쪽에서의 주장이 많았습니다.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거나 최저임금위원회를 없애고 최저임금을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노동계 측의 입장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최저임금으로는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다른 쪽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이 극량하게 견해가 나뉘는 이슈에 대해서는 협회를 할 때에도 논의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하거나 진행자가 질문 등을 통해서 양쪽 입장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의 목소리를 좀 충실하게 담아냈어야 한다. 이런 평가 주셨습니다. 다른 코너는 어땠나요? 지난 7월 15일 목요일에 방송된 글로벌 이코노미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날은 EU의 탄소 국경세 도입이 주제였습니다. 출연자인 김대우 글로벌 경제연구소 박사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게 올 1월인데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한 건데요. 인터뷰 동안 3차례 정도 잘못 언급이 됐습니다. 진행자가 바로 수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또 이날 방송이 처음엔 화상 인터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출연자의 발언이 드물드문 끊겨 들려서 유선전화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확인을 했더라면 방송 중에 전화를 재연결하면서 인터뷰가 지연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 이름이 3차례나 잘못 언급이 됐고 화상전화 연결이 불안정했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스튜디오 출연보다는 화상전화 연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니터링 내용 있을까요? 주제가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생생경제와는 무관한 내용을 다른 코너가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7월 22일 목요일에는 똑똑한 소비생활이라는 코너가 방송됐습니다.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게 이 코너의 취지인데요. 이날 내용은 캠핑 농품에 관한 안전사고 식중독증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내용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생생경제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7월 19일 월요일 방송에 물가를 다루는 코너 두 개가 연달아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날 생생 이슈 인터뷰에서는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해 다뤘고 바로 다음 코너에선 생생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지난주 주요 식료품 물가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물가는 청취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이긴 합니다. 다만 이날 방송의 절반이 물가가 주제였던 셈인데요. 또 이날 두 코너의 내용들은 단순 정보에 가까웠습니다. 물가는 청취자에게 청취자가 쉽게 체감할 수 있고 또 청취자와 소통하기에도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출연자 이야기만 듣고 끊는 게 아쉬웠습니다. 예전에 청취자 댓글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부분이 사라진 것 봤습니다. 라디오 생방송에 마시라고 해야 할까요? 청취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번 주제처럼 이렇게 소비자 물가 이런 체감되는 경제 관련 주제는 더욱이 청취자 의견을 좀 소개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혜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산업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안전산울림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문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림픽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이에도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18시간이나 연속해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일요일인데요. 한 플라스틱 제도 공장에서 일하던 서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려고 18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검형틀을 교체하기 위해서 압축기에 상체를 넣었다가 압축기가 갑자기 작동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변을 당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업 중에 기계에 끼어서 사고사를 당한 건데 관리 감독자는 있었던 건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따르면 현장 외국인 관리자가 있었는데 퇴근한 상태였고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 3명만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한 법을 여러 가지 항목을 어기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무리 목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장시간 근로 그것도 연속 근로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요. 18시간이나 근로감독을 하는 사람이 또 거기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퇴근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만 일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 근로자 수가 꽤 많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로 통해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략 20여만 명 가령 됩니다. 그다음에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서류가 좀 미비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분들도 분명히 근로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불법 체류 일지라도 해서 그분들도 대략 20만 명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40만 명 이상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금방 산재 사고와 그중에 사망 사고인데요. 2019년 통계가 가장 최근 것인데 연간 855 명 정도 같은 한국인 전체 855 명 중에서 104 명 전체 한국인 노동자 중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따져보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업종 또는 직종 자체가 산재 비율이 높은 흔히 말하는 3D 직종 이라는 거죠. 일하기가 어렵고 위험하고 해서 기피하는 직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연간 100명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돌아가신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명점이 있습니다. 통계 명점인데 불법 체류자 아까 서류가 미비된 분들은 이 통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곳이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자들보다 3D 업종 어렵고 힘든 이런 업종에서 많이 일을 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금수준은 낮고 일은 힘들고 작업환경은 고달픈 곳이 많은 것인데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업 농업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축산업 같으면 거기에 산재사고가 발생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농축산업에서도 질식사고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여름에 황화수소 원어치 그래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 보면 우선 제조업과 건설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과 농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예방을 해야 합니다.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건데 보호장구가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독면이나 신발이나 옷이나 모자나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지급하고 외국인에게 지급을 안하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다소 야만적인 환경도 때로는 발생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한 가지는 원인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 사실은 지금 압착 사고는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전원을 차단을 하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것과 함께 제도에서 만들어놓은 필수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인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원인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아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보호장구 같은 것들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것도 사실 인재잖아요. 이렇게 발생하는 산재는. 후자의 경우는 심각한 인재고 차별이고 선진국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앞서서 불법체류 신분일지라도 한 20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산재사고에 있어서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에 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금방 진행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재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률로 그 사람들도 치료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업주가 알려야 되는데 업주가 그렇게 알리게 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를 당합니다. 그래서 업주들은 가급적이면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알리지 않으려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만들어놓은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국관리법을 위반해서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자기가 치료는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경제 퇴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해서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는 인권에 관련된 쟁점이라서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혹시 알려지면 근로자의 측면이든 아니면 사업주의 측면이든 쌍방의 부호 측면에서든 제도가 치료하고 보상을 하도록 해놓은 절차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산재를 당하고도 숨어버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분들이야말로 산재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외국인 노동자 산재를 줄이는 단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선 하나는 보호장구나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보호장구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숙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숙소도 적절한 수준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적어도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어야 노동력이 재생산돼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원인을 잘 알고 있는데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장시간 노동 그러한 거고요. 끼임 사고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원을 차단하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미준수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문화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연일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현장 또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제조업장의 경우에 어떻게 과연 일들을 하고 계실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정말 안전하게 조심하셔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처럼 고도로 분화하는 산업사회에서 건설업이나 소규모 제조업의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멈출 수는 없는 현실이죠. 일터의 동료로서 함께 성장해 가려면 이런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또한 강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길 오늘 설동훈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